왼쪽을 보지 말라는 거야? 이렇게? 마리오. 마리오뭐야? 봤는데? 봤는데? 봉총아. 어 나온다. 깜짝이야. 자 들어갑시다. 어? 어? 아 그래 왼쪽 보지 말라고 그랬지? 오케오케. 자 왼쪽 보지 마세요. 왼쪽 보는 순간? 아 이렇게 되는 거야. 오케오케. 자 다시. 아 어떡하라고. 아 끝까지 왼쪽을 봐야 돼? 자 무조건 왼쪽을 봐야 되네요. 어떻게 하죠? 아아아아 이렇게. 저기는 못 가겠다. 떨어져. 됐어. 됐어. 여기서도. 와 깜짝이야. 음. 내가 처음부터인가? 아 처음부터. 나 처음부터. 이렇게. 됐고. 됐고. 아 왼쪽 봐버렸어. 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왼쪽을 봐버리네.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아 또 봐버렸어. 잘 입어 Ned religie. 됐어. 오케이. 됐다. 어쩌라는 거지? 오 이렇게 얘 밟고 오른쪽 밟고 하자 가운데껀 굳이 밟을 필요가 없어 자 천천히 됐고 아 왼쪽 봤어 아 이거 왼쪽을 어떻게 안 보냐 어떻게 한 거지 근데 궁금하네 왼쪽 보면 어떻게 이걸 딱 알아채고 저렇게 할까 위에 있는 애들이 아 또 왼쪽 위에 있는 애들이 뭔가 장치가 있나 어? 됐고 됐고 됐어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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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도 왼쪽 보면 안 돼 왼쪽 보지마 왼쪽 보지마 왼쪽 보지마 왼쪽 보지마 왼쪽 보지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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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을 보지마세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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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보지마 내가 너무 오른쪽으로 빨리 눌렀나? 왼쪽 보면은 안돼요. 절대 안돼요. 왼쪽 봤다.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이 장치를. 엄청 신기하네. 여기 왼쪽 봐도 되네. 왼쪽 봐도 돼. 오케이 오케이. 아 먹을 수 있게. 됐어. 됐어. 됐고. 아까비. 다시. 얘 밟고. 오케이. 어 살짝 왼쪽 했는데. 어떻게 해야 돼? 아 이렇게. 이거는. 오 이렇게. 좋아 좋아. 엑시트. 깰 수 있는데. 요건 뭐지? 요건 뭐야? 엑시트가 갓 닫혀버렸어. 뭐가 있나? 보자. 뭐가 있나 궁금하다. 이거 뭐야? 아. 이렇게? 아. 이거 어떻게 해. 이거 쳐요? 어떻게 하라는거지? 이렇게. 아. 이거 어떻게 해. 이렇게 가라고? 미쳤다. 됐다. 아. 아. 저거 어떻게 해. 쟤를 유인해내야 돼? 오케이. 됐어. 좀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떡해요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아 처음으로 가야 되네 쇠테노님이 친추 가능한가요 제 그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거 일단 끝내고 나서 끝내고 나서요 보여드릴게요 친구 코드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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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나 왼쪽 야 받긴 받는데 좀 실수였어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것만 깨고요 됐어 기다렸다가 파워로 치고 올라가서 됐어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이씨 저장 어디야 오케이 요거 깨고 가자 깨고 가자 깔끔하게 깨고 갑시다 그냥 깰 수는 있지만 그냥 가는 거 약간 용납할 수 없어 아 안 되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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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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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왼쪽 안 맞는데 봤겠지 봤으니까 됐겠지 아 다시 해야 돼 이거 아 다시 해야 돼 이거 점프 점프 됐고 됐고 여기는 잘해 이제 됐고 됐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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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는 유인해야 되는구나 우아 오케 왼쪽 봐도 돼? 여긴 왼쪽 봐도 되네 오케이 가자 깼습니다 아우 맵 잘 만들었어 마지막도 깔끔 이런게 진짜 좋은 맵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